베이밍을 소개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밍을 소개할 건데요 한번 뜯어볼까요? 네 뜯어보세요 바닥에 놓고 뜯어주면 안 될까요? 바닥에 뜯어오세요 베이밍은 어디서 나왔어요? 바닥에 놓고 뜯어주면 안 돼요? 선수반이요 선수반에서 엄마가 같이 뜯어줘요 털 선수반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천수반 보인다 야 이거 너무너무 아웃스 왜 잘 안 돼? 내가 해줘? 우와 짜잔 바닥에 놔줘봐 가만있어 너무 아파치 이렇게 이게 애니메이션이야 이번에 극장에서도 했었어 맞나? 보러 갔었어 보러 갔었나? 안 보러 갔었지 뒤에를 뜯어야 돼 뒤에를 얘를 받쳐주는 그런 거였나 봐 집주의가 거기 뜯어야 돼 여기를 뜯어요 여기를 뜯어봐요 이건 뭐야? 베이밍이랑 계약하네 베이밍이랑 계약하네 잘 뜯어볼까요? 그럼 우리 딸도 베이밍이랑 계약하는 거야? 빨랫거리 빨랫거리가 더 많아지겠네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재고하네 이건 뭐야 자동차 장난감이네 그렇지? 아빠 찍는거야 이건 뭐야 이건 블럭놀이 이건 유모차 아 웃겨 야 이게 유모차래 이거 어떻게 끌고 다녀 이게 끌고 다닐 수가 있어? 유리리리리리리 끌고 다니는 거야? 이렇게 손에 끼어서 이거 보면 뭐야 회전목마야? 목마야? 이거 이거 보여줘봐 되게 짧아 봐봐 진짜 잘 잃어버렸다 이거 진짜 잘 잃어버렸다 이거 공갈 공갈 공갈이라고 하는 거야 공갈 엄마가 더 좋아하네 앉혀봐 밥이나 먹으라고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얘 이리 보라고 애인이 너무 작은 거 아니니? 나이트메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? 네 얘 베이밍 보면서 말하니까 떨지도 않아 갑자기 떨지도 않아 이거 목마요? 목마 태우는 건가 봐 목마도 한번 태워볼까 목마도 태워볼까요 이게 밥 먹고 있어요 밥먹으면 목마 태워달라니까 밥먹으면서 목마 태우고 있어요 손가락 갖다 갖다 해봐 안 돼요 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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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지막으로 이름 한번 얘기해 주고 끝났다 배이밍 밖과 안녕